오늘은 여러분께 좌우 대통합이 되는 마법을 보여드릴까 합니다. 여성들의 만행에 이제는 질려버린 남성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릴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들은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제발 본인들의 행동을 잘 돌아봐 보시길 바랍니다. 국내 최대 남초 커뮤니티 펜코의 마법기간이라 여행 날짜 바꾸자는 남친에게 화났다라는 글이 올라옵니다. 조회수 70만이 나올 정도로 아주 거대한 관심을 받는 이 글의 내용은 이러하죠. 30대 커플이고 5개월 정도 만났는데 여행 계획 세우다가 마법 날짜랑 겹칠 것 같아서 이야기했더니 1초에 망설임도 없이 그날 마법이면 날짜 바꿀까? 이러네. 관계를 못하니까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그런데 컨디션 안 좋을 것 같다 대답하더라. 언니들 나 왜 이렇게 서운하냐. 나도 서로 컨디션 좋을 때 여행 가는 게 맞다는 거 아는데 찝찝해서 견딜 수가 없어. 나랑 연애하는 것보다 그냥 나랑 관계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서 속상해. 라는 우리 한국 여자의 발언이 있습니다. 당연히 이 글을 직접 본 남성들은 너 그거 병이야. 배려해주는 건데 왜 지랄함. 스킨쉽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컨디션 안 좋고 성격 더러워지니까 피하는 거지 지금 이 글 쓰는 기간도 그날 아니냐.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. 자 그리고 이 글은 좌파 우파 20대 30대 40대 50대 커뮤니티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 퍼지게 되는데요. 일단 국내 최대 남초 커뮤니티에서 3168개의 좋아요를 받은 댓글은 생리를 안 해도 이 정도 지랄 맞은 성격인데 생리 기간에는 얼마나 지랄 맞을까. 평소 생리할 때 꼬장을 얼마나 부리면 남자가 저러냐. 라는 반응을 보이며 여성이 비정상적이다.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우파 성향의 팬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개드립의 반응 역시 보여드리죠.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왜 피하는지 알겠네. 생리 때문에 내 기분이 예민 어쩌고 저쩌고 가스라이팅 하는 년은 바로 걸으면 된다. 아주 높은 확률로 쌍시온니은일 가능성이 높다. 라는 식으로 격렬하게 욕하는 모습을 보여주죠. 자 그렇다면 우파 성향을 띠는 사이트들의 내용을 보여드렸으니 좌파 성향을 띠는 사이트의 반응도 보여드리죠. 스르륵 일하는 커뮤니티에서는 남자를 위해 헤어져라. 미틴년이 생리 때 얼마나 지랄 발광 난리를 치면 남자가 저런 말을 하는지 좀 생각하거라. 이녀나 피임약으로 조절 못하냐. 배려가 없네. 생리가 이미 시작된 듯 체내의 fm 성분이 최소 30%다. 라는 화끈한 말을 하면서 저 여성을 욕하고 있습니다. 좌우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남성들을 대통합시키는 건 한국 여성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. 각종 남초 커뮤니티는 정치 성향 세대 간극을 뛰어넘어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서 저 생리녀를 욕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정말 하지만 우리 여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. 완벽하게 똑같은 글을 본 우리 여성들의 반응 보여드리죠. 5개월 정도 노골적으로 스킨쉽만 하니까 저러겠지 배려 많고 그랬으면 저런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야 여자는. 한국 남자가 저렇게 행동하면 100% 잠자리 때문임. 여자가 저렇게 생각하는 건 한남의 평소 행실이 구려서 그랬을 거라 생각함. 나랑 연애하는 목적이 스킨쉽 때문인 것 같다 이거는 한남 대부분이 그런 거다 목적이 그게에요. 돈 들여서 가는데 잠자리 못하니까 가성비 구리다고 생각한 듯. 이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들이 보이시죠.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남초 커뮤니티 6개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댓글을 봤지만 그 어떤 댓글도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댓글 따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우리 여성들은 저 글을 보자마자 곧바로 생리 중인 여성과 생리동기화가 되어서 개차반 성격을 화끈하게 보여주며 한국 남자를 싸잡아서 까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죠. 남성들의 댓글은 저 글을 쓴 여성에 특정되어서 공격을 하였습니다. 하지만 여성들은 저 글의 당사자 남자친구가 아닌 모든 남성을 싸잡아서 욕을 하고 있죠. 이 심플하고 간단한 차이를 이해하시나요. 남자들 생각이 대부분 저럴 거다 라는 말을 하는 여성들. 그런 여성들 덕분에 김치 FM녀들의 행동에 있어서 만큼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남성들. 참 재밌는 대한민국의 양극화 현상을 보여드렸습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민트초코설빙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생리는 벼슬이 아니다. 여러분의 걱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여러분의 Arkriej to를 눌러주시면 되세요.